신부 고은세야는 신랑 내 꼼과 가상 결혼 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? 전 남자친구는 아니면 누가 또 좋아 뭐?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어 제 마음이 제가 알아요 외로웠어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 다른 사람한테서 그럴지 어떻게 알아? 서운하네 아니 서운할 게 아니라 아니 모르겠다 난 네가 진짜야? 이 반응이? 혹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는게 오신 중 정말 좋은 삶을 아프라